자아 그럼 오늘 이제 첫 전기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음악 잘 들립니까? 자 셋이 루루엘 명명적이네요 9시에는 오마이걸 선수 잘 들으면 됐지 둘 다 일단 본진을 서로 가져가는 그림이고 오늘은 해설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내용이 미흡한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암드와 함께 5천만 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명명전 같은 경우는 맵이 작긴 하지만 장기적인 나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원이 부족한 맵이니까 금방 끝나겠죠 내일은 박모근님 오십니다 오늘만 안오세요 그거 좀 줄여달라고? 세미나 가셨습니다 해설은 그리고 오마이걸 선수는 병부성 시장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루루엘 선수는 아직 시장을 올리지 않고 있네요 좀 더 부유한 출발하는 거는 9시쪽이네요 벌써 자원장 같이 항상 눌러줬고 스읍 야 장기적이긴 한 장기적이긴 한데 자원이 적어서 그나마 금방 끝날 거예요 첫 번째 맵은 자원이 스읍 뭐 전주 비빔밥 보다는 좀 그나마 금방 끝난다고 자 지도 어둡게 하는 거는 유닛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단 먼저 정차를 가는 건 3시쪽이고 상대가 시장을 올린 거 보면은 아 시장 늦게 올렸네요 이쪽은 늦게 올렸는데 아직 자원가치 항상은 눌러주지 않았고 이제 눌렀네요 이러면 시작은 비슷하죠 서로 이제 초반 아 지금 창병 찌르고 있는데 푹푹! 으아악 아아악 일꾼 잡지 못하고 사망 푹푹 병부성 두개 추가해서 올리고 있고 여기는 본형 추가 덥지 잘했다 본형 올려주고 일단 초반에 아마 딱히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장수가 나오고 서로 견제를 하기 시작할텐데 이제 그때 관찰소를 빨리 올려주네요 이거 지금 패자조 4강입니다 영원 4원 올라가고 아 패자 8강 마지막 경기인가? 그러네 패자 8강 마지막 경기 이렇게 말하는게 맞겠네 4원 4원 대장간 대장간 이후에는 이제 바로 영웅법을 준비를 하겠죠 이쪽은 대장간이 안 올라가네요 지금 9시가 오마이걸 선수고 3시가 루루엘 선수에요 둘다 명이고 해설님은 세미나 가셨습니다 지금 일꾼의 움직임 보면은 루루엘 선수가 6시 멀티를 빠르게 가져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결승전 땐 오십니다 오늘만 안오시는거에요 그리고 본형 추가로 올리고 있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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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이 뭐네 소리야 스윙이 임진노 할 줄 아나? 그냥 니 하는거 봐봐 나도 안해봤다 하나 둘 셋 월러킹 화이팅 뭐 이런거 나올거야 화이팅 아 이제 군사연구소 올라가고 아 이제 군사연구소 올라가고 본형 추가 올리고 이러면은 루루엘 선수가 영웅이 추가되는 타이밍은 좀 더 빠르겠네요 군사연구소에서 이제 이어송이나 여여문 둘 중에 하나 뽑을텐데 아니면 동시에 좀 더 추가해서 동시에 뽑을 수도 있구요 병계창고 먼저 올려주는 모습 오 이쪽은 영웅이 살짝 명예의 핵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송과 여여문이 약간 느릴 것 같은데 근데 초반에 송창과 함께 약간 푸시하는 모습 일단은 여섯시 교전쪽은 빠져야죠 루루엘 선수 일단 송창 같은 경우는 포박술이 있긴 하지만 아 속박술이죠 속박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어송과 여여문만큼 화력이 강한 영웅은 아니거든요 이쪽도 같이 맞대응 이러면은 이거 여섯시 나오면 굉장히 서로 힘을 많이 주는데 지금 약간 비슷해 보여요 유닛사함은 아 포박술 아 잘 걸렸고 어 이러면은 먼저 쓴 쪽이 매우 유리하죠 여기서 지금 컨트롤 잘해가지고 둘러싸면은 상대 영웅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 잘해야죠 아 둘러쌌고 아아아아 손사 전사 이거 쭉 밀릴 것 같은데? 오마이걸 선수가 타이밍 잡고 한 번에 밀 것 같아요 남은 유닛은 오마이걸 선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본진까지 쭉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딱히 막루 같은 거를 지어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아니 뭐 그래도 못 막나요? 지금 포박술 한 번에 한타 싸움에서 아 멀티 쪽 이쪽에 막루가 있긴 한데 본진 쪽이 없으면은 이거면 의미가 없죠 이러면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상 소운창이 아마 세신은 포박술이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못 쓴 것 같아요 만화는 충분해 보였는데 여유문이 이제 나와 보이지만 지뢰가 없겠죠 아직은 개발이 안 돼서 어? 어? 아 지뢰 지뢰 업을 먼저 했네? 아 근데 잘 쓰긴 했는데 어 이런 망나요 일단? 아 영웅을 먼저 뽑는게 아니라 지뢰 업을 하고 영웅을 뽑았어요 아직은 근데 아 근데 지금 영웅피가 없으면은 부담스럽고 이러면은 6시 멀티를 가져간 루루엘 선수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유리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못 끊는다면 6시 멀티를 12시 멀티를 따라가야겠죠 지금 잠깐 추가 병력이 없는 모습 보니까 여기서 일단 막힐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막았네요 이걸 그러면은 이제 오마이걸 선수 본진 테크 상황이 소환소 소환소 대장관 두개 6시 견제 6시 마구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 이 여기서 병력을 통해서 밀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6시 약간 무리하는거 아닌가요? 병력이 많긴 한데 아 추가 병력이 계속 오고 일단 유닛 싸움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망로가 있고 아 근데 아 이건 컨트롤 신경을 못 쓰네요 여행이 죽었어요 이러면 순수 유닛 싸움으로 되는데 아 그래도 셋이 추가 유닛 먼저 왔고 9시도 추가 유닛이 계속 오는데 일단 터렛을 먼저 부실려고 터렛을 치지만 지금 수리 눌러준 모습 이러면은 뚫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유닛 규모를 보면은 셋이도 많기 때문에 추가 유닛 계속 오고 있고 이어서 온까지 나왔네요 일단 9시는 당장 영웅이 송창이 살아나면은 좀 멀었죠 12시 멀티를 아직 못 가져갔는데 감자 멀티라도 가져가는 모습인데 감자 멀티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조승훈 일단 당장은 공격력 버프와 최대 전비를 위해서 화겁지가 뽑은 모습이죠 영향력이 있는 영웅은 아니라서 반대로 셋이 같은 경우는 이어송이 연옷소리 굉장히 강력한 스킬이기 때문에 셋이는 이제 버티면은 유리합니다 12시 멀티를 최대한 안주면서 중앙 멀티도 견제를 하고 자신 멀티만 지키면 되거든요 아 근데 아 뽑박수 서로 서로 대박으로 들어왔고 서로 대박으로 들어와서 유닛들이 지금 딱히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어 이어송 지금 너무 앞에 나왔죠 뒤로 살짝 빠져야되고 지금 장수컨을 잘해야되요 그런데 지금 불량기포가 9시 쪽이 훨씬 많아서 빠지는 모습 화력이 지금 9시가 세요 지금 오마이걸 선수가 불량기포가 5개 모여있고 셋이는 불량기포가 단 하나 아 그마저 터지고요 아 이러면 유닛 간의 화력 싸움에서 약간 9시가 우위를 가져가는데 셋이는 지금 영웅이 좀 더 많거든요 이어송 있어가지고 아 포박수리 걸리고 아 이러면은 망했어요 포박수리 불량기포를 너무 뭉쳐놨죠 아 그래도 조승훈이 앞에서 어 지금 정사다운 죽죠 이거 아 죽었어요 지금 9시가 유닛 조합이 깨지고 셋이는 아직 영웅이 두개나 남았거든요 아 이제 이어송 추가 이어송 합류하면서 그래도 괜찮아지는데 타워라시 타워라시까지 지금 9시는 6 12시 멀티를 따라갈 생각이 없고 그냥 6시 멀티를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밀고 있는데 이러면은 버티면 버틸수록 6시는 자원이 많거든요 멀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타워링으로 조이기는 선택을 했는데 영웅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내려면 좀 멀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어송으로 소음창 소음창 피 없는 소음창 노려주는데 소음창 죽으면은 그대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소음창 죽고 포박술 마지막으로 깔긴 깔았는데 큰 힘이 없어 보이고 아 이제 주장 날아와서 이제 영웅 죽이기 힘들어 비치겠죠 컨트롤 잘하면 아 아 아 이거 유닛 영웅 컨트롤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와요 지금 영웅이 자꾸 계속 잘리면서 힘이 빠지죠 아 이어서인가 아 이러면 아홉시가 영웅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지금 오마이건 선수가 심유경이 이게 아니구나 내 생맹인가? 아 이어송이 아 빨강 보라 아 엄청이 깔리네 아 아홉시가 이 여성이 살아남았네요 셋이가 죽고 죄송합니다 색깔이 매우 헷갈려가지고 아 이러면은 지금 수비 위치라서 약간 더 유리해 보이지만 지금 영웅이 없는 상태라서 아 그러면서 감잡한 멀티도 두개 캐면은 된다 아 어느새 여염은 살아나서 이제 이제 지뢰를 깔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지뢰가는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면 쌀멀티를 따라가야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선멀티는 이미 주작에 보고 있거든요 선멀티로 가겠다 일단은 감자마트에서 열심히 자원성급하고 있는데 지금 680원 남았고 셋이는 5000원 남았어요 지금 역시 자원력은 셋이가 좀 더 앞서고 전비 자체도 셋이 루루엘 선수가 200 앞서네요 지금 유닛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6시 라인 쪽은 압박만 하면서 멀티를 따라가야되는데 아 바로 선멀티 견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러면 12시를 무조건 먹어야됩니다 안그러면 말라죽기 때문에 안그러면 말라죽기 때문에 쌀이랑 감자랑 거의 두배 차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킬이 없는 영웅을 뽑는 이유는 영웅 하나마다 최대 전비가 200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영웅을 무조건 이 최대 전비 2500까지는 끌어올려야됩니다 그러면서 아 중앙 다시 중앙을 못먹으면 이제 말라죽는거 지금 돈이 아예 없어요 오마이건 선수는 돈이 300 조금씩 올라가는데 1000원 무조건 멀티 하나를 먹어야되요 쌀멀티를 6시 방어라인 붙여지고 아 이제 비오죠 비가 오면은 그래도 감자를 먼저 캔쪽이 그나마 좀 더 이득이긴 합니다 감자는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어? 지뢰 터지는 모습? 지뢰 어디 터졌죠? 터지는 곳을 못봤는데 유닛이 딱히 많이 죽은건 아닌거 같으니까 지금 지뢰가 어디서 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본진의 테러를 갔네요 아아아아 이거 지뢰 대박나면서 본형 하나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이러면은 빨리 복구해야죠 지금 생산시설 본진의 지뢰 심는 테러는 저거에 여기에 지뢰을 쐈다는걸 알면은 상대방 쪽에는 이제 유닛 싸움할때는 지뢰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진 지뢰가 금지가 아니라 본진 폭력이 금지지 지뢰는 지뢰는 이러면 이쪽 여여무는 지뢰 어디 깔지 아 열두시 멀티까지 빨간색이 지금 노리고 있네요 지금 밤이라서 아직 못보고 있는데 신경을 써줘야죠 저거 본진 지어지는건 상관없는데 타워까지 지어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약간 추가 유닛 보내고 있고 아 그래도 중앙 선발티까지 가져가면서 자원력을 조금 따라가는 모습 서로 라인 잡고 이제 본진 복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열두시 지역 열두시 지역을 이제 오마이걸 선수가 합보하면은 중앙 멀티에 열두시 오히려 자원력이 유리해지거든요 이러면 또 모르죠 이걸 가져가면은 아 근데 연옥술로 지금 유닛에 피해주고 있고 이러면은 수비라인 약간 압박라인에 약간 밀려야되고 열두시 멀티를 허용하면은 이제 세시가 후달리거든요 쌀멀티 이제 거의 다 캤어요 본진 자원은 이제 쌀 두톨 남았고 여섯시 멀티도 이제 한 두금큼 남았어요 곧 자원이 마릅니다 열두시 멀티를 무조건 막아야되요 아니면은 중앙 멀티를 견제하든지 중앙 수비병력이 이어송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빡빡하게 지키고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지금 아직은 자원이 있거든요 자원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됩니다 아 테러를 선택했나요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이거 주작 파괴되면은 아 이거 안되요 이거 이거 빨리 도망가야되요 아 망했어요 이러면은 이어송 잡히죠 아 섣불리 갔다가 아 이러면 이어송 잡히면은 상 더이상 연오톡 견제가 안되기 때문에 멀티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죠 이러면 병력을 통해서 어잉 어 이게 튕긴건지 아니면은 지지인지 모르겠네요 아 화면이 깨졌어요? 아 화면이 깨지신거 같네요 아 뻥 일단은 패배를 인정하셨으니까 이러면은 오마이걸 선수가 경기를 가져가나요? 음 네 이러면 원래 아 팀기는 아 지레는 없을 필요없어요 아 그래요? 역시 닭목은님이 오세요 자 그럼 1대 0으로 다음 경기 가죠 일단 중앙 멀티도 중앙 멀티인데 2호성이 허무하게 잡히면서 거기서 약간 경기가 좀 불태우면 지레 터지다 안 터지지 않을까? 음 뭐 너희들 인터넷에 맞춤팜 그렇게 신경쓰니? 그래도 돼 아 이런거 보면 니들 환장하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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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흠 흠 참 흠 충전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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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컴퓨터로 안 돼 있는 거잖아? 응 여기 보고 온 거잖아, 같이? 응 야, 충전 오래 시키면 되지? 아이폰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제일 가볼까 자 자, 그럼 이제 오마이걸 선수 대 루루에 선수 1대0으로 빨강불에 헷갈리지면 어쩌 수 없어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튕긴 쪽이 룰상 져요 올랐는데 어쩔 수 없지 색깔을 못 바꿔요 중간에 한 명을 껴야 돼, 그러려면 대중파 응 확우 거기 끼면 인증이 드려나? 네, 이 놈Over 거기? 저iga 무슨 문제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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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시 오마이걸 선수 그리고 6시가 루루의 선수 일단은 초반에 병부석을 일찍 올린거는 6시인데 이게 지금 창병 그리고 병부석 늦은 점 늦은 병부석 아 시장을 빨리 오마이걸 선수는 시장을 굉장히 빨리 올리는 빌드네요 상대의 초반을 배제한 빌드를 올리고 있고 6시도 시장 따라가는 모습 역시나 병부석을 먼저 올려가지고 시장이 살짝 느리죠 하지만 이정도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안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차를 일단은 가장 가까운 12시 쪽으로 그리고 자원가치 항상 빠르게 눌려주고 명명전이 굉장히 약간 장기전에 대해서 지루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초반에 소문창이 나왔을 때 승부가 거의 갈릴뻔을 하면서 예상외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지금 빠리빨리 쌀케 하죠 신경쓰고 본영 본영 병부성 추가 이쪽은 병부성 하나 이제 사원 추가 병부성 하나에서 사원을 바로 추가해주고 9시는 병부성 두개 본영 추가 창병끼리 맞싸움하는데 정차를 하려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 일꾼 숫자 같은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해보고 싶죠 대장권 올려주고 5시는 똑같이 정찰관 창병이 도망다니고 있죠 약간 아쉬운 점은 지금 자원이 서로 남네요 여기는 지금 쌀은 만이고 남은 2천 약간 자원밸런스가 깨졌죠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이쪽은 7천 6천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남는 자원이 남는 그림 변기창고 올려주고 빠르게 건물을 빨리빨리 올려야죠 자원이 남으면 안됩니다 자원을 최대한 빨리빨리 써가지고 상대보다 먼저 물량을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관측수도 역시나 빠르게 올려주고 있고 루루엘 선수는 관측수도 약간 빨리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대장관 올려주고 병부성 추가 이러면 이제 이병부성 1사원 1대장관 9시는 군사연구소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대장관 하나 병부성 두개 군사연구소를 두개 동시에 올리면서 어 이러면은 이어선과 여의문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확보하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오마이걸 선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그 빌드랑은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빠른 군사연구소 두개 소환소까지 이러면은 이제 드랍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여섯시는 군사연구소 하나 무난한 빌드 서로 밤이기 때문에 병력규모가 보이지 않고 군사연구소 완료됐는데 여의문 등용 한곳에서 놀면은 이게 의미가 없죠 지금 두개 지은게 단순한 실수인가요? 두개 지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원이 부족하진 않을거 같은데 지금 여의문 등용 등용은 뭐야 생사는 여기서 등용은 여기서 아 이어성 등용 바로 이제 눌러주긴 했는데 뭔가 약간 군사연구소 두개 지은 이득을 크게 보진 못했어요 동시에 나오긴 하지만 소홍창 이미 나왔고 여섯시도 이제 소홍창 나왔죠 역시 소홍창이 공방버프를 둘다 주고 속박술이라는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뽑아주는 영웅이고 아 지금 이 여성은 등용만 눌러주고 주작은 일단은 먼저 갑니다 먼저 출발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순풍 타고 있거든요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삥 돌아가는 모습 아 최대한 순풍을 이용해서 빠르게 가겠다 어 상대 일꾼 지역에 굉장히 잘 파고들었어요 이러면은 내려서 지뢰 심겠죠 유닛은 빠지고 아 도망가고 일꾼이 일을 못하게 하는 피해를 줬네 아 지뢰 터지고 아아 이거 병력이 많이 죽었어요 일꾼은 많이 안상 일꾼은 상하지 않았는데 전혀 병력이 꽤 많이 죽었고 아 게다가 또 또 지뢰? 병력과 지금 일하고 일단 일꾼이 죽었고 이러면서 이제 이 여성까지 나와있겠죠 본진에는 아 이제 생산중이네요 이렇게 꾸준히 견제하면은 이거 유닛이 좀 숫자가 차이가 나죠 이러면 서로 지금 멀티는 생각하지 않고 9시는 견제 후에 바로 병력을 많이 잘랐다 찌르기 6시는 6시도 병력이 그렇게 적진 않은데 역시 9시가 좀 더 많죠 조금 더 많은 모습 주작이 너무 멀리 도망가는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2여성 추가됐고 연호술 연구 50% 그리고 명은 6시 명은 여유물이 나와서 아마 지뢰를 깔았을텐데 어디 깔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뒤로 잔뜩 물린거 보니까 아마 이쯤에다 지뢰를 하나정도 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견제 떠나고 어? 사손? 사손으로 상대의 쌀 쌀을 견제하겠다 2여성 잠깐 내린 모습 이게 과연 뽑은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지금 역풍이라서 가는게 느린데 가는게 굉장히 느려요 일단은 지금 남쪽 쌀은 좀 견제가 될 것 같거든요 배가 괴롭히면은 아, 막루 올리는 모습 이미 봤거든요 그러면서 연호술을 본진에 질러주고 이거는 아! 속박수를 썼는데 도망갔어요 이미 약간 느렸죠? 연호술에 지금 수비 수리를 빨리 눌러줘야됩니다 수리를 누르지 않으면은 건물이 터져요 주작은 살짝 빠지고 지금 9시가 약간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고 흔들고 있네요 근데 아직 게임이 끝나진 아니... 아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아... 풍양이 지금 병력적으로 불 끄는 모습 병력 빠져야죠 신경써서 빠져야되고 그러면서 배는 망루랑 싸우고 있고 망루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딱히 함선으로 뭔가 재미를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배 뽑은 만큼 망루의 자원을 쓰게 했으니까 뭐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근데 꾸준히 뽑아주는 모습 이거? 이러면은 저 망루밭을 어떻게 뚫고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건가요? 아 사거리 밖에서 저러면은 배가 쌓이면은 좀 재미를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도 6시는 아 이제 에너스 효과가 끝났고 병력의 규모는 전비가 1395 1670 9시가 전비가 좀 더 많습니다 뻥궁까지 뽑았고 뻥궁은 상대가 공중윗이 아직 없는데 뭘 견제하려고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12시는 멀티 하나 가져갔고 창병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보진 못하고 있죠 아 지금 배로 견제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멀티를 성공한다면은 12시로 일꾼을 빼면 되거든요 배가 화력이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망루 쪽 철거하던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결국에 중앙을 뚫지 못하면은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루루엘 선수 아 그러면서 연옥수의 견제 한 번 더 들어갔고 이러면은 수리 눌러주는 것도 자원이 지금 빡빡하거든요 쌀이 없어요 이제 꾸준한 견제를 통해서 지금 자원이 약간 말랐죠 게다가 지금 함선에 자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 지금 아 또 왔고 이어성 또 와서 또 불질이겠죠 꾸준히 본진 쪽에다 노리고 있어요 상대에 자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건물 쪽에 타격을 준다는 거 그러면서 중앙 싸움 일어나고 약간 밝은 러쉬의 느낌이 나죠 폭박수술이 아 잘 안 들어갔고 아 근데 지금 빨간색 병력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아 이거 아 폭박수술 잘 들어갔는데 기본 유닛이 지금 상병이 더 많아요 빨간색이 아 이러면 오마이걸 선수가 중앙 싸움까지 가져가면서 게다가 멀티까지 가져가고 너무 유리한데요 지금?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발끝 러쉬를 갔지만 그게 실패하면서 시도는 좋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본진은 초토화됐고 이러면 오마이걸 선수가 패자조 4강에 합류하면서 아이고 이게 또 포인트지 아